애플, 마이크로소프트로 노후 대비, 상위 1% 연금킹, 빅테크 이테브 집중 투자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이 수익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연간의 52%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연금 고수들의 성공 비결,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에 있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는 손실을 두려워하면 투자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금 손실 날까봐 그거 불안해서 원금 날라갈까봐 은행에 넣어둔 거예요. 투자를 안하고. 이거 얼마나 정말 잘못된 생각이겠습니까? 지난해 연금 초고수들, 이 연금 투자에서 수익 많이 낸 사람들 다 철저히 주식 위주로 공격적인 투자에 집중한 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수익이 안 나옵니다. 반도체, 빅테크, 나스닥백 이러한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다 지금 알고 있죠? 한동안 이것은 계속 갈 것입니다. 세계 1등 시장, 미국 시장을 기술주들이 한동안 계속 리드를 해나갈 것입니다. 세계 과학, 기술발전, 기술주들이 이끌어나가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손실을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가슴이라는 말 가끔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에는 새가슴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금을 까먹을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은행에 잠자기에 둔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금융 문명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고 비록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그 수익률을 커져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와 함께 유튜브 시작한 지 4년째니까 여러분들 1년부터 4년 사이에요. 그 전에 따로 투자하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7, 8년, 10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와 같이 우리 힐링가족으로 묶여서 함께 가시는 이 과정이 지금 1년부터 4년 사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복리의 힘에 의해서 그 수익률이 만약에 3배잖아요. 레벌리지 3배처럼 레벌리지 말고 하여튼 3배가 불었어요. 한 기간 동안. 그럼 앞으로는 3, 6, 9, 10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3에서 9로 올라가죠. 3배니까. 또 9에서 27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기하 급속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수십 년간을 투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도 말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면 10년 동안 은행의 편의 잠자기에 넣어두고 내 몸은 혹사를 지켜요. 그 돈을 돈에 벌어오게끔 불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투자 아닙니까? 투자하는 것이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렇죠? 투수들. 이 돈질 투 아닙니까? 야구에서 투수들. 이 돈지는 사람 투수라고 하잖아요. 투자. 돈을 돈져 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돈져 넣지 않고 편하게 은행에 가만 놔둬요. 원금 까먹을까봐. 그리고 내 몸은 혹사시켜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10년 동안 세계 1등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한 사람과 수익률 차이.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 이미 확인 다 했죠? 10년 동안에 은행에 가만 안 놔둔 사람. 10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그 유명한 회사들에 골고루 쫙 한 나스닥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해 놨어. 내 재산. 그리고 10년 지났어. 그런데 은행이자 충분히 져서 50%. 그게 아니라 100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000%의 수익률을 올리는 과정에. 평탄한 과정 아니었죠? 절대 아닙니다. 10년 동안에 아주 평탄하게 쫙 아스팔트 길을 갑니까? 아니잖아요. 원금 손실의 불안감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처럼 마음을 졸이는 축가 하락과정 몇 번이나 있었을 겁니다. 특히 재작년처럼 말이죠. 2020년 팬데믹 때 말이죠. 이거를 다 인내심으로 견뎌낸 과정이 있었던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과거 10년 전에 축가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같이, 야, 나 저때부터 할걸. 나 저때부터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거 참, 이거 너무 억울한데. 괜찮아요. 지금 시작했으면 됐어요. 다만 나이가 한 70 넘으신 분들 사실 얼마 안 남았죠? 뭐 10년 전 남았겠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나 보통 한 50, 적어도 50 전후로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축가를 보면 정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매그네페센트 세븐 종목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나스닥백, 한번 보세요. 10년 전. 정말 쌌었죠? TQQQ, 레버리지 뭐 그건 더한 거고. 미래세증권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 가입자 중에 수익률 상위 1%에 오른 계좌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계좌의 투자금 중에 80%가 주식 중심의 ETF에 집중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위 1% 수익 못 올려요. 상위 1%에 집중되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특히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위 1%예요. 그 사람들의 계좌를 딱 보게 되면. 그런 종목이 어떤 것이냐. 다 이거 미국 테크 탑10, 또 방플러스였죠? 지금은 코덱스 미국 빅테크 주죠? 또 새로 나온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또 나스닥 100, 이러한 종목들이에요. 아주 이러한 종목들이 알짜 종목들이고 수익률도 가장 높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이 여기저기 다 투자하면 이건 중복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방플러스의 새로운 이름, 코덱스 미국 빅테크라든지, 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이라든지, 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라든지, 이러한 종목이 골고루 다 넣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빅테크 주니까 그중에 하나만 넣어야죠. 그다음에 반도체도 넣고. 2022년만 해도 미국 관련 이테프가 잔액 기준 상위 10개 이테프 중에 2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 바로 두 달 전이죠? 그때는 7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7개들이 대부분 기술주들이죠. 이렇게 가장 많이 보유한 이테프 3위 종목에는 다 미국 기술주와 미국 지수 이테프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관련 산업이 아주 호조로 인해서 관련 주들이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시에 과감히 배팅을 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누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매수를 해서 작년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올해 들어서도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투자 중인 이 대표 종목들, S&P500 항상 말씀드리죠?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이거는 완전 베이스예요. 완전 기본인데 S&P500은 안전하지만 수익률 면에서 항상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 비중을 조금 줄이고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조금, 비중을 좀 높인다든지 또 빅테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미국 테크 탑10, 코덱스 미국 빅테크 탑10, 방플러스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또 반도체에 투자하려면 타이거필반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또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또 2차전전은 미국에 없어요.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죠? 그러니 중국과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건데 두 나라 모두 최고가 대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더군다나 전기차주의 대장주, 테슬라 올해 들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빅테크 세븐 종목,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서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무려 24.3% 하락 중이에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77%나 올랐습니다. 딱 두 달 동안 말이죠. 작년 1년 동안 테슬라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으로 보면, 작년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마이너스 3%예요. 엔비디아는 262%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또 배터리,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중국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계신데, 이것만큼은 빅테크주들, 이런 기술주에 비해서 지금 많이 수행률이 저조한 상태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세상이 올 것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모아간다면, 전기차주 관련주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두 종목,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죠? 이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든지, 비중이 많다든지, 몰빵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좋은 수행률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분산 투자만 제대로 해나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수행률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을 것입니다.